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톡 싸고 앉았네 인마. 거기는 철옹성이야 철옹성 그래 거기는 불가능해, 포기해라 세상 천지 털지 못할 곳은 없어 난 일쯤에니까 비켜, 비켜! 무슨 온 거야? 얼음 장수요 빨리 못 가면 다 녹습니다 비켜, 비켜! 뭐야? 연회 때 쓸 얼음 대령이요 내빈고가 비워 후딱 채워놓으란 기별이 와서요 오늘 밤엔 외부인은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란 명령이다 동틀 때까지 기다리거라 동틀이요? 아유, 안 되죠 쌍값 몰라도 얼음은 다 녹아 불죠 에이, 니 이럴 그냥 서빙고 세까지 뻥 빠지게 달려왔구만 에이, 예 아니, 근데 뭔 일 있소? 비상이요 오늘 밤에 일쯤에가 여길 턴대 잔소 이 얼음 땅이네 왜 이렇게 시풍을 개고 그 대동강에서 겨운에 얼린 복분자주라고 매일 연회 때 청사신 나리님들께 접대할 특제 얼음 줄 압디다 복분자주는 맞는데요?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리로 보내 네 수고하시오 아, 수고하시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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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세계였습니다.